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당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청와대 사람들, 더더욱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식 세계는 운동권적 시각이 지금까지도 짙게 배어 있습니다. 적을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권력을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수단이나 도구는 합리화할 수 있다. 수단을 합리화하는데 논리 따위는 필요치 않다. 더더욱 법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수처법 최종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입니다. 사실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적인 요소가 강하죠.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특별수사기관을 대통령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잘 사는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는 공수처 같은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안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을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서 설거분이 집을 넣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 하나만으로서도 한국의 검찰 조직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고, 더욱더 대단한 것은 일체의 앞으로는 청와대 내부의 비리는 수사가 가능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는 그런 조항입니다. 24조 2항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이로써 공수처와 검찰은 위상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공수처가 상위기관처럼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런 조항을 삽입에 넣는 그들의 발상에 놀라움 정도가 아니라 경악할 뿐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의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체제의 근간과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양심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모두는 제24조 2항을 공수처법 안에 포함하는 이유를 잘 압니다. 문재인의 청와대 발 어떤 수사도 앞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 질문 대검의 반격입니다. 12월 25일날 워낙 독소조항의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검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도 청와대와 법무부에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내사를 거쳐서 수사를 착수하는 단계에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는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되면 물론이고 수사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아예 수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욱이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단일 반부패기구입니다. 이런 기구가 전국 단위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 타워나 3급 기관을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가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체계 원리에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아무 이유도 없고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 됩니다. 더욱이 악수수색 전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수사는 뭉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대검 관계자가 출입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정치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프기도 하고 그야말로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기획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재임기간 동안에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수처 설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판사를 구성된 사법부를 옥죄기 위한 그런 수단을 행정부 수장이 갖게 되는 건 그러니까 상권분립이 파괴된 거죠. 상권분립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에 가는 초석을 까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 자체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몇 년 정도 더 정권을 잡고 싶은지 이런 질문을 정말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잠시 살다 가는 겁니다. 땅도 빌리고 재산도 빌리고 자리도 빌려서 만년 천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생각도 생각하고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 이야기죠. 잠시 살라 가는 건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어렵게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시키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나 법안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24조 2항 독소조항은 정말 위험한 독소조항이고 말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